이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. 어차피 다 잘라낼 거에요. 큰 차이 없는데? 이거 붙여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? 이거 살 붙은 거 때문에 더 그래 버려가지고 그럼 더 붙일 거라니까요. 그걸 바라내야지. 잘라내야지. 전 필요해. 그게 여기 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범위탄은 이런 메타입혈을 뿌리면 어둡돼요. 이게 자가꼬스 이거네. 근데 점포다 지금 사진에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거의 일러스에 가깝게 지금 많이 만드시고 있어요. 그거면 돼요. 그게 내 목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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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